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기여하고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귀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물질의 주인 되어졌던 모든 예틀이 깨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내 경제의 주인 되시는 성경적 물질관이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적 물질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핵심 메시지인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와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성경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적 기도의 원리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것은 바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제가 교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신방도하고 만날 때 제가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도 느끼는 것은 원하던 원치 않았던 간에 이 심각한 경제 문제에 빠진 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겠지만 공통점이 바로 과거의 어떤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과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축복과 그리고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사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 물질관을 통하여 이제는 경제를 정복하고 복음경제 축복을 누릴까?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회복함으로 복음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마음껏 드리고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쌓는 지혜 인생입니다. 본문 19, 20절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돈 때문에 서로 정말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전도와 그리고 이 전도 위에서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경제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랩런트들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언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까? 이것을 땅에 쌓아두면 존과 독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물과 같은 육신의 것들은 유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변하고 결국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시 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나와 내 산업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시고 장례를 위해서 털을 쌓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즉시 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구체적으로 재물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헬라우로 마모나스라고 하는데 바로 돈이 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는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만 쫓아가는 물질주의적 신앙생활이 되면 돈 따라가면 예배는 뒷전입니다. 돈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돈 대는 세상 사람들 말 더 잘 듣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다 내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억만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내 모든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내 건강과 내 모든 재능 그리고 내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네의 당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1조 생활이죠.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경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와 우리 가정과 산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모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 뿐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또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어제 또 강단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11조를 결단하면서 큰 경제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정찬유 장로님의 예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 생활이 되면 다른 헌금 생활도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메뚜기가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관은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은 해외 선교, 해외 RTS 신학교를 위해서 1년치 후원금을 한꺼번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그런 분의 가정과 경제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축복 주시니까 그분도 자꾸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헌금해서 이제 보금경제 축복 좀 받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나한테 주셔야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없는 것을 허황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천 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만 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돈을 쫓아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제 주인 되셔서 내가 이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 헌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작은 결단과 믿음을 통하여서 보금경제와 피체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무디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의 고백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결국 그 핵심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응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주를 위해서 즉시로 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적 헌금생활 11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우력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위해서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 예배 회복되도록 1인 1교회의 운동과 또 본당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오 돈이 내 인생 주인이 아니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보물을 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즉시로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성경적 헌금생활 11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체의 경제를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보여주셔서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주인의자, 성도 렘넌트들이 보금치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도운동 현장사회 회복되게 하시되 1인 1교회와 운동의 아버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적 물질관 회복함으로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예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